한양과 지방중심도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서울만 보면 서울만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각 도시 하나씩 공부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동영상으로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요. 질문사항 있으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도시를 영어로 하면 시티가 되는데 도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조선시대에서 현재 도시에 해당하는 것을 업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업이라는 개념으로 썼고요. 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이 도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티라면 업이 시티라면 도업은 캐피탈시티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에 성을 싸면 업성이 되고요. 도업에 성을 싸면 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한양 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업성은 해미업성, 나간업성 이런 용어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조선시대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도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도해지라는 말을 도시 개념으로 쓰기도 했죠. 그래서 정말 크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택리지 같은 데에서는 대도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을 보면 사실은 도시 이름들이 조선팔도의 도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큰 도시는 강릉과 원주가 되죠. 그래서 강원도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충주와 청주를 합해서 충청도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란 말을 쓰는 거고요. 경주와 상주를 합해서 경상도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강릉은 다른 데는 주가 들어가는 지명들이 많죠.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명주라는 지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항해도는 뭐겠습니까? 황주랑 해주겠죠. 그다음에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겠죠. 황경도는 함흥과 경성입니다. 이게 도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조선팔도에 한양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양은 경기도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제주도는 조선팔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전라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기라는 말 자체가 특이한데 예를 들면 경주나 상주, 전주나주 이런 데는 성이 있는데 지방도시의 중심지들은 성이 꽤 많이 있는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는 성이 많은데 경기도에는 업성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경기도에 업성 단위로 있는 게 뭐죠? 화성이 있죠. 경기도 화성은 조선 후기의 정조가 신도시, 새로운 한양 개념으로 생겼기 때문에 화성만 있고 다른 지역에는 생각해보시면 전주에도 업성이 있고 나주도 있는데 충주도 있는데 한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자체가 경은 서울경자고 경기가 서울 주변의 땅을 기보지역이라서 두 거를 합치면 한양, 도업과 그 주변 지역이니까 이 말 자체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는 도업을 보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양, 도성 있고 북한산성, 남한산성이 있고 작은 9년대에는 경기도는 업성이 없어요. 수원, 하성은 예외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지방과 경기도의 차이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양, 도성과 업성의 공간을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보면 산줄기, 강줄기랑도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도시의 형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산과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회는 뭐가입니까? 다 산이름이랑 강이름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양이라는 땅을 정하는 겁니다. 고려 남경이었던 한양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한양도 산줄기, 강줄기를 중식으로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한양이라는 땅은 한 크다는 개념이고 크다는 것은 한강이 크다는 개념이고 양해의 개념이라는 것은 해가 잘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남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과 삼각산 사이에 도읍지를 정한 겁니다. 도읍지를 정해서 그 가운데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이 도성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성 성각을 쌓았고요. 그래서 그 성각이 백악, 타락산, 목멱산, 인앙산을 연결해서 도성을 쌓습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이 되는 거죠. 줄이면 한성이 되는 겁니다. 한양에 도성을 쌓아서 한성이 됐는데 한성이 포함된, 한양도성이 포함된 그 행정구역을 한성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성부, 서울특별시처럼 한성부가 되는데 한성부는 도성안만 한양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도성암과 도성박이 합해진 공간이 한성부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업성만 생각하는데 업성이 있고 업성과 성암과 성박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도성암과 도성박을 합쳐야 되는데 도성암은 여기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도성박 지역을 성저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성부에는 포함되지만 도성박에 있는 지역은 성저는 저라는 말은 밑, 박 이런 뜻입니다. 성박의 약 10리 범위가 한성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지금이야 동이랑 번지가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기 보기에는 저산, 저기 보기에는 저강까지 행정구역으로 하자고 그래서 도성에서 약 10리 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 보면 삼각산이 나오고 남쪽은 한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각산과 한강이 거의 남북 경계로 보시면 되고 동쪽으로 하천이 흐르죠. 이 하천이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고요. 서쪽으로 보면 사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의 난지도와 월드컵 경기장 사이에 홍제천, 불강천이 있는데 그 라인, 홍제천이 사천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천을 조선시대에는 모래사자 4천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모래래라고 부르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강변북로랑 중랑천을 따라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를 가다 보면 삼각산과 백악산 사이의 정랑거 부분에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죠. 내부순환도로가 난지도와 월드컵 경기장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강변북로랑 동부간선도로랑 내부순환도로의 범위가 한성부 범위니까 기본적으로 도성안과 도성박 심리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성안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통도시의 길은 성각이 있으면 성안과 성박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성안과 성박을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도시구조는 한양 중심이니까 한양에서 전라도, 경상도, 한경도, 평안도로 가는 모든 길들은 도성의 성문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도는 대동여지도에서 한양 부분만 크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한양을 크게 그리면서 제목을 경조 5부라고 붙였습니다. 경조는 서부를 뜻하는 거고요. 5부는 한성부 아래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가 있었기 때문에 경조 5부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길들이 도성으로 연결이 되겠죠. 환경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모든 길이 연결되면 여기에 직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겠습니까? 성문이 되는 거죠. 성문이죠. 지방, 업성도 마찬가지로 성문을 통해서 안과 바퀴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동대문일 거고 여기는 서대문일 거겠죠. 여기가 남대문일 거겠죠. 그러니까 네 산이 있고 네 산을 연결해서 도성을 쌓고 낮은 부분에 성문들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궁글이죠. 그러면 여기가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한 이 길을 지금 종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종로의 길이 딱 연결되는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있죠. 왼쪽에 있는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경복궁이 있는 거죠. 여기에 창덕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복궁, 창덕궁으로 나와서 이렇게 남대문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가는 길 이 길에 뭐가 있냐면 종로, 보신각이 있는 겁니다. 보신각이 여기 있고요. 여기 다음에 보신각에서 이쪽에 중간에 가면 정계천의 다리를 건널 거고 이 정도가 어디쯤이냐면 을지로 입구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의 길은 보신각에서 광교, 옛날 종은행 본점 지금 광교라고 부르는 신안은 광교 지점 앞을 지나서 롯데백화점을 이뤄서 남대문으로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모든 길은 성문을 통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성문을 통해서 나간 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동여도에서는 산줄길은 멱새를 이렇게 표시했고 물줄길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도로가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한강 방향으로 가면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산줄기랑 산줄기랑 길이 만나는 지점이 뭐겠습니까? 그게 고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산의 맥이 배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성을 쌓았으면 성을 쌓았으면 이 밖에 성 밖에도 산줄기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성 밖에도 산줄기들이 존재하면 중간중간에 이런 하천들이 있겠죠. 하천들이 있고 여기에서 도성 안에서 하천을 가면 이 하천이 연결돼서 여기는 한강이 되는 거고 이 하천과 이 하천과 하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길 한강이 있고 여기가 한강이고요. 여기가 여의도고 여기가 선유봉입니다. 선유봉입니다. 그러면 길이 이렇게 한강 쪽으로 연결돼서 한강과 길이 만나는 지점이 뭡니까? 나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루트 자리에 지금 다리들이 들어서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천을 볼 수 없는 게 그거죠. 복개가 된 지역이 많기 때문이고 여기에 나오는 게 사천, 무래내고요. 여기에 중랑천입니다. 대략 이 범위가 한양의 범위이고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만리현이 되는 거죠. 아현, 만리현. 이게 도성, 서대문과 남대문으로 나와서 한강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고개를 지나야 되는데 아현고개, 애옥에, 만리제고개, 만리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존재하는 게 육로로 가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 있던 역이 층파역입니다. 층파역이고요. 이쪽에 동북 방향에 있는 게 노원역이죠. 층파역 그 부근이 이제 층파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있으면 층파역과 노원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쉬어가는 곳 그러니까 숙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원이 이태원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홍재원이 있습니다. 홍재동, 이태원, 홍재원 이런 것들이 역, 원이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로를 볼 때는 성문과 고개와 역과 원 나루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호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도성안은 비워놨고요. 밖을 크게 그렸는데 여기 보면 삼각산이 있고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삼각산의 산 산성이 북한산성인 거죠. 그 다음에 남한산성은 청량산의 산성이 남한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성은 중요하다고 경제호부도를 대동여지에서 따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도성도만 또 따로 그렸습니다. 한성부가 도성인데 한성부가 있으면 그 아래에 오부가 있고 오부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 명칭이 대동여지도 지도표에 나오는 방리할 때 방입니다. 그 방이 55개의 방이 조선 초기에 있었습니다. 원래 방은 길가길사리에 격자형으로 되어 이랬는데 한양은 산줄기를 활용해서 백악 인항 낙산 목벽산을 연결해서 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계스톤도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52개의 방을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도성에서 이게 대동여지도의 도성도 부분인데 이렇게 맥세를 표현하고 이렇게 도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경복궁과 창덕궁이 여기 있습니다. 경복궁이 여기고 창덕궁이 여기고 그 앞에 보면 태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묘입니다. 정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묘라고 되어 있죠. 문묘는 왕릉 묘지할 때 묘지가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단서를 묘라고 정묘라든지 태묘, 정묘라든지 문묘라는 글자를 쓰는데요. 문묘는 조선시대 한양은 조선은 승리학자 사대부들이 신유학을 승리학자 사대부들이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유교 유학 그 다음에 공조입니다. 공자입니다. 공자를 문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묘라는 것은 글을 문할 때 공자의 사당이 여기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를 승윤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묘가 여기 있고 종묘가 여기 있고 또 하나 사직이 여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궁궐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이 도서관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 종로 청계천 북쪽에 있죠. 종묘와 사직인데 그렇게 보시면 종묘와 사직이 있고 궁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업 업을 이야기했는데 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이 도업이지 않습니까? 지방업성과 한양도서의 가장 큰 차이는 종묘가 있느냐 엄료자입니다. 사직공원은 사직단의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는 역대왕의 국왕의 신의를 모신 곳이잖아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이 종묘가 된 거죠. 이걸 태묘라 하기도 하는데 지방업성과 한양도서의 가장 큰 차이는 궁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종묘가 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고 중요한 장소니까 남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종로와 정계천 북쪽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도 이제 보시면 한양은 중요하니까 여기가 도성안과 도성밖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한양으로 궁궐로 내려가는 백악 그 다음에 응봉 여기 백악 아래에 경복궁이 되고 백악이 백악산이 경복궁의 주산이 되고 여기 응봉이 있는데 여기에 성균관이라고 적혀있죠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쪽이고요 여기 보면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습니다. 창덕궁, 창경궁의 주산이 응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성각 말바이심터 가는 쪽 성균관대 후문에서 말바이심터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약간 높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응봉입니다. 그러니까 낙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응봉과 창덕궁 창경궁 라인이 숲길처럼 생태숲길처럼 보이는 구간이 여기고요. 여기 지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종묘를 그리고 여기에 사직을 그렸습니다. 종묘 사직입니다. 그런데 경복궁을 기준으로 왕은 남쪽을 보니까 동쪽에 종묘가 있고 서쪽에 사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도를 볼 때는 종묘 동쪽이 오른쪽으로 보이지만 왕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왕은 남쪽을 보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주례고공기에 보면 전조우시 좌묘 우사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 전조우시는 앞에는 조정, 뒤에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조정이 있는데요. 이게 육조거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광화문 앞에 경복궁 앞에 의정부부터 2호 예병 형공항성부가 있는데 6개가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조거리라고 부르고 시장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뒤가 좁기 때문에 동서로 길게 종로, 청계천변에 시장이 있는데 전조우시 좌묘 우사라고 해서 주례고공기에 이런 도성행성 원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중국 도성 그래서 주례고공기를 본따서 우리나라 한양 도성을 지었다고 제 선배 합세대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좌묘 우사의 상대적 위치는 따랐지만 중국은 평지에 도성을 쌓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산의 산주기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바둑판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도 뒤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계승을 본따지 않았나 그러니까 옛지도를 가지고 한양과 계승을 비교하면 삼각산의 맥이 백학으로 연결되고 거기도 오간산의 맥이 송학으로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명도 거의 비슷한 게 많은데 오히려 계승에 있던 고려의 신하들이 조선의 시단가 된 거니까 한양과 계승이 오히려 더 닮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조우시 좌우묘 우사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중국성처럼 네모나지도 않고 원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줄기를 차용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계승을 닮지 않았나 그래서 조정시장 종묘 사직인데 종묘와 조정 궁궐이 있는 것이 궁궐과 종묘와 이게 있는 것이 한양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사직은 한양에는 아까 보시듯이 사직단 지금 사직공원이 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업성에서는 사직단이 업성으로 밖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향교가 있을 필요가 없죠. 거기서 성균관에서 공자의 대성전에서 공자의 명륜당이 있는데 그건 향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에 공자의 사단과 유학을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도 특징이 있는데 지방에서도 사직단은 서울에는 한양에서는 사직단이 성안에 있고 지방에서는 사직단이 성밖에 있고 서울의 한양에서는 성균관은 도성 안에 있는데 지방 한교는 업성 밖에 있습니다. 그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1901년경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삼각산 이런 성문들이 있고 종묘와 사직 그다음에 이렇게 도성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 업성들은 상당히 한양을 축소한 느낌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가 해안이나 특수한 산골짜기 지역 빼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한양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울로 치면 제일 중심가가 한양 도성에서 치면 경복궁 앞 창덕궁 앞 그다음에 동대문과 흥인진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이 길 그다음에 여기서 파란색이 색을 해둔 부분이 정계천의 물줄기인데 보신각에서 이 길을 따라서 숭례문으로 가는 이 길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문이 있고 T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여기가 중심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실 풍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해서 하는데 산줄기, 강줄기가 나오는 교가에 대한 산줄기, 강줄기 이들이 그 동네의 진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조산부터 해서 쭉 좌측용으로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지 형태로 도시를 산줄기가 감싸고 있고 그 중간에 핵심부분에 도성이나 업성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산줄기가 감싸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양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 조선시대 도시는 약간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성당이나 교회 같은 것들이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종묘랑 사직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 도시라는 말 자체는 시장 마켓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시티올이랑 광장 이런 식으로 작은 성가격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다가 점차점차 확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유교적 이념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도성도 그렇고 업성도 그렇고 산줄기가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그래서 흔히들 배산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죠. 북쪽에 산 남쪽에 하천인데 지도를 보면 상경표를 보시면 백도대관이 이제 항상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맥들이 갈라지는데 반드시 주산이 북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북쪽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안길증에 가나 이야기해 보면 이제 업성의 배치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성도 그렇고 도성도 그렇고 배산임수할 때 산줄기 강줄기를 보는 거죠. 산줄기가 기준입니다. 산줄기가 기준이고 기본적으로 옛 도시는 지금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이런 식으로 지방 도시들이 나눠지고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한강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도성안에서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천 그러니까 조선의대 개천을 기준으로 북촌과 남천이 나눠지고 한강을 기준으로 구도심 옛날 역사도시 한양은 강북이 되는 거고요. 현대도시 서울은 강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력산 남산에 올라가서 밤에 보면 북쪽과 남쪽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야경이 남산에서 북쪽을 보면 옛날에 궁궐이 있고 한양 도성이 있던 그 지역을 보면 청계천과 종로병으로는 캄캄해요. 왜냐하면 삼각산 백악산 인앙산 산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그래서 역사도시 한양을 본다는 것은 남산에서 북쪽을 보면 역사도시 한양을 보는 거고요. 한강에서 남쪽 지역 강남이랑 여의대로 보면 현대도시 서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사에서 밤이 낮보다 더 잘 보일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방도시도 이런 지역이 구도심이 되는 거고 하천 너머가 신도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런 지역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에 이 부분만 그 고리였는데 신시가지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도시가 영역이 넓어지죠. 그러면서 고소터미널도 밖으로 나가고 버스터미널도 밖으로 나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호도시면 여기고 신시가지는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들어서는 구조입니다. 지방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성은 한양도성은 잘 알지만 읍성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처럼 꾸며낸 읍성이 나간읍성과 해미읍성이에요. 나간읍성을 지금은 나간 조선시대 1872전 나간군 지도가 이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나간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춘천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1914년에 두세개의 군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군으로 만듭니다. 일제가 행정구역 개포를 해서 지금은 나간 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남아있는 나간읍성은 여기에 보시면 한성부도 성밥과 성안이 합쳐지듯이 여기도 나간군도 성안과 성밥에 합쳐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도 중심부에 파란색 이런 부분들은 한줄길 거고 빨간색은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간읍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나간읍성 아래 보면 가운데에 크게 그려진 건물들이 있죠. 이런게 뭐겠습니까? 객사나 동원 같은 관아 건물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동문과 성문 남문으로 추정이 되는 이렇게 T자로 길이 형태가 나있습니다. 이게 나간읍성의 옛날 모습을 그러니까 성안을 중요하게 그려고 성밥건 축약해서 그리는 형태고 그렇지만 나간군이 독립적인 군인이었다가 1914년에 합쳐진거고 또 하나 나간이 순천에 포함됐다면 또 하나 업성으로 유명한게 해미업성입니다. 해미업성인데 지금 조선시대에는 해미현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해미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닷가에 해미업성이 이렇게 바닷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해미업성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산이 이맥이 이렇게 연결된다는게 보이시죠? 여기가 이 관하의 해미의 주산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물들이 크게 그려진 건물들이 중요한 건물일 겁니다. 그런데 규모의 차이가 있는데 한양도성과 지방업성이 지방업성은 한양도성의 축소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양도성은 18.7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산이 있고 내산 중간에 대문이 있고 대문과 대문 사이에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산가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8.7km 18.6km 18.7km 정도 영역인데 지방업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양도성 생각해서 해미업성에 답사를 갖다가 너무 일찍 끝나서 해미업성을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당혹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조선시대 지도에서 나간업성과 해미업성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나간업성을 그리는 방식은 지도는 보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개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나간업성인데 아까 나간업성 지도도 보셨지만 같은 지역을 다르게 그리기도 합니다. 풍수적으로 옥요봉에서 검전산을 해서 산줄기가 이렇게 군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산줄기가 뭐 자총용 우백곡 남주작 북현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도 그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 이 이 성강마을이 이 부분이 여기가 될 거고 이 산이 이 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산줄기가 이렇게 되고 이 산줄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에 보시면 제언도 있고 뭐 상면 그런 행정구역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오부가 있고 52 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방에서는 면 단위를 씁니다. 면이라는 명칭을 여기 씁니다. 동상면 동화면 그다음에 남상면 남화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면 명칭을 쓸 때는 본부가 있고 주변이 동쪽 있으면 동면 서쪽 있으면 서면 남면 남쪽 있으면 남면 북쪽 있으면 북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면을 동면을 쪼개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다 그러면 동상면 동화면 또는 상동면 하동면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을 또 쪼개 쪼개면 동면을 일동면 이동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천에 이동 막걸리 할 때는 이동면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포천은 아니고 영평이라는 군연이 포천과 영평이 있었는데 영평이 포천으로 더 갔는데 영평의 일동면 이동면 이동면 중에서 영평의 이동이 된 거죠. 이동이 포천으로 간 건데 그런 식으로 동면 서면 남북면 북면이 동상면 동화면 상동면 하동면 또는 일동면 이동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고상면 고화면 이런 거는 옛날에 상면이었다. 그런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방리를 같이 쓰는 방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한양에서는 방 지방에서는 면 그래서 방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읍성의 공간구조는 한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읍성의 공간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도가 전라도에 있던 광주입니다. 지금은 광주광역시라고 불리는데 이 지도가 제가 이 지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이쁩니다. 이쁘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읍성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지도가 이 광주 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광주면 이산은 아마 무등산이겠죠. 무등산이고 이런 식의 지도를 개하시라고 부릅니다. 개하 열개자 꽃하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렇게 주변의 산줄기가 중심부를 보호하는 바치고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한양도성도들도 보시면 한양도성도도 실제로 산줄기를 그렇게 실제처럼 그리지 않고 명당처럼 보이게 그리는데 여기도 주변 산줄기들이 여기를 감싸듯이 그렸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한눈에 여기가 이 학교 교과에는 여기 나오겠죠. 무등산이나 서석대나 이런게 나올 테고요. 중심부에 읍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읍성을 이상적으로 직사각형으로 그렸고요. 열십자로 그렸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이렇게 연결하는 신경으로 그렸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격자형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구역이 딱 나눠집니다. 여기 읍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여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게 보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간화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성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성문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 중간에 주변 산줄기로 빨간색 길이 연결이 되면 이런 지역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명이 고개 지명이 나는 거죠. 읍성이 있고 여기 군현 중심부가 있고 다른 군현이 있겠죠. 군현과 군현을 연결해서 길이 나오는데 다른 고올로 가는 중간에 산을 넘는다. 이게 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읍성 관화 성문 고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태원이나 홍대원이나 청파역처럼 역이나 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현 고올과 고올 사이에 고개와 역, 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숲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밖을 잘 보여도 밖에서는 안을 안이 그대로 노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공적으로 하던 아니면 자연 그러니까 중간에 하천변 이렇게 하천변에 자연스럽게 동수라고 해서 동네에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안에서는 잘 보이지만 노골적으로 동네가 더러진 게 비보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자연적인 숲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숲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객사랑 동원이랑 중량 간화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 숲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같겠습니까? 여기나 원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 고개들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업성안이나 동성안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주로 성 밖에서 짓는데 그러면 농사에 필요하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물이 있으려면 저수지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저수지를 그려놓습니다. 이걸 이제 제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업성안과 업성 밖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업성 밖에는 안에는 객사동원 같은 간화가 있고 성 밖에는 여기에 숲이 있고 숲과 성문 사이에는 이청의 누정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각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업성안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업성안과 업성 밖에 있는 제사기관들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와 함께 개념으로 제가 설명할 때 업성안과 업성 밖의 중심부 와 주변부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요. 이 산과 이 하천 사이에 도시가 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하천 너머가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서 도시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업성안과 업성 밖에서 중요한 것은 업성안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물은 객사입니다. 객사와 동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업성안에 관화가 있고 객사와 동원이 있고 여기서 문 밖으로 나가면 하천변에 숲이 있고 그 다음에 누정, 누각이나 정자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성밖이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천과 연관해서 저수지, 제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서 성문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 중간에 역원이 존재를 하는게 기본적인 구도이고 또 하나 객사와 동원은 성안에 있는데 귀신도 레벨이 있어요. 한양도성안에 있는 귀신은 종묘와 사직 그 다음에 왕실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문묘, 유교에 나르니까 문묘,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업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향교가 지방양반들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시대 고울사토는 중앙에서 파견인이 된 사람이고 향교에 모이는 지방양반들은 지방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여기는 중앙에 파견된 관리의 공간을 남겨두고 향교는 업성 밖에 있고요. 향교는 서울의 성균관은 도성 안에 있는데 향교는 업성 밖에 있는데 향교를 찾는 방법은 방법이 있어요. 객사랑 동원은 객사는 살아있는 왕의 상징적인 공간이 객사입니다. 그래서 아명의사가 지방수령에게 판결을 낼 때는 객사에서 재판을 합니다. 객사가 왕의 대리로 왕을 대신해서 지방수령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개념이 강한 장소가 객사예요. 그래서 객사 건물이 가장 크고 동원은 그냥 오피스 빌딩이죠. 수령의 집무차가 동원이 됩니다. 객사와 동원이 업성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향교 객사 동원이 이렇게 조선시대에 객사와 동원이 있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객사가 조선의 왕이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닫혀지는 공간이니까 그걸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사 건물을 헐어버리고 객사 자리에 집안에 가면 군이나 면 단위 중에서 100년 넘은 초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예전에는 공립보통학교 그러니까 1908년 1905년 1908년 1914년 이 무렵에 오래된 국민학교들이 생깁니다. 그 장소들이 대부분 조선시대 객사 자리에 그리고 객사 자리에 조서를 상징하는 통지공간인 객사를 없애버리고 학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동원은 동원 자리였던 장소는 현재 군청이나 일제강력의 주재소나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객사 동원 자리를 찾고 싶어도 객사 동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업성 밖에 한교가 있는데 지금의 군청이나 오래된 그 지역의 오래된 학교 100년 넘은 학교들이 객사 동원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외곽으로 좀 나가면 논밭이 살 그러니까 객사 동원은 없어지니까 한교를 먼저 찾아서 중심부를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사 동원이 있을 법한 물론 새로 신청사로 답사 가서 골치 아픈 게 군청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군청이 새로 지은 군청이야. 그러면 아닌 거고요. 옛날 군청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가서 외곽으로 나오면 논밭이 좀 나오기 시작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래된 기아집이 있고 거기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99.9%의 확률로 향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왜 은행나무가 있냐면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장소를 행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맹시 고택을 가면 행단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행자 살구나무 행자인데 행단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한교에는 은행나무를 씹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전통 있는 향교는 은행나무가 있고 그래서 향교에서 교동 교촌 행촌동 행동 이런 지역들이 향교동 이런 지역들이 향교가 있는 동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읍성 안에는 객사동원이 있고 그러는데 향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읍성을 이해하면 읍성 밖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세 개고 한교가 있다 해서 삼단 일묘라고 씁니다. 일묘는 문묘 성균관이랑 한교를 묘라고 쓰는 거고 세 개의 단과 하나의 문묘가 있는데 3단 일묘에서 3단에 해당하는 것이 성앙단 여단 사직단입니다. 성앙단 여단 사직단인데 성앙단 여단 사직단과 향교는 모든 구월에 다 있었습니다. 모든 구월에 읍성 밖에 모든 구월이 다 있었기 때문에 동국의제적 성남에도 다 이 부분들은 성앙단 사직단 향교 여단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단은 서울에 있는 사직단도 재단이 두 개요.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여지는 장소가 사직단입니다. 도성에는 도성 안에 지방에는 읍성 밖에 있고 사직단이 있고 성앙단은 뭐냐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모신 장소죠. 그러니까 주로 팔공산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팔공산에서 태조왕건 고려 태조왕건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충신이고 그 지역을 우리 동네는 누구의 후손 누구의 구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성앙단 지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성앙단의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도 그 지방 고을의 양반이 지내느냐 고을의 사또가 지내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제에 중앙에서 파괴된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는 고을의 사또가 지내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재단이 하나 있는데 여단입니다. 여단은 한자로 쓰면 사나울 여자에요. 왜 사납냐. 귀신 중에 사나운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제사법을 얻어먹기 힘든 귀신이 사나운 귀신이죠. 억울한 귀신들. 그러니까 사극이나 전설의 고향보면 신임 사또가 왔을 때 에코를 넣으면서 촛불을 넣으면서 오는 귀신들. 그런 귀신들이 억울한 귀신들이죠. 그런 귀신들이 예를 들면 고아 그다음에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 제사법을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또 억울한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돌림병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그냥 죽은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배고파서 울부지니까 지방수령이 그 귀신들을 모아서 단체 급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재단들이 들어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만 사실은 이 그림만 외우고 있으면 이 그림만 알고 있으면 지방 답사 갔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옛날 지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는 여러 종류가 그려지셨는데 남원의 이건 전라도 남원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그렸는데요. 다른 식으로 남원을 그린 앙길정의 관화 이야기하는 지도를 보면 관화 부분만 좀 크게 그린 남원 관부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남원 업성 안에 건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물이 어디로 봅니까? 제일 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용성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왜 용성관이냐? 동헌은 우리는 동헌을 많이 알고 있지만 동헌은 이렇게 동헌이라고 작게 그렸습니다. 이 동헌은 수령의 오피스 빌딩인 거고 이 지역의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왕의 살아있는 동헌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 때 망골레라고 해서 궁궐을 향해서 사또가 절을 합니다. 일종의 충성세약 같은 거죠. 그 장소가 객사인 거고 그래서 객사에 알명을 묻는 건데 동헌은 그냥 지방마다 대부분 다 동헌이라고 그물 이름을 적는데 객사는 그 지역의 다른 지명 남원의 다른 지명이 용성이면 용성관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산의 맥은 주로 객사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의현이 공주 영기 세종시 음박의 전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전의에도 보면 관부도라고 해서 안길청의 관하역에 보면 전의현에 관하를 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구역이 보시면 여기 질청 물루가 외곽에 있고요. 물루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역이 외산문을 지나서 물루를 지나서 외산문을 지나서 질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안쪽에 동헌이 있고 내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서 외산문을 지나서 또 내산문을 또 지납니다. 외산문을 지나서 내산문을 지나야 그 안쪽에 객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객사 여기는 창고들이니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옥이나 이런 것들 밖에 있고 룰을 지나서 제일 밖에 있는게 질청 구간이죠. 질청 질청이 있고 여기 좀 더 안에 가면 동헌이 있고 내아가 있죠. 내아가 있고 제일 은밀한 부분에 객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기고라든지 무기 창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옥이 있고 향청 향청이란 관화가 여기 있는데 객사가 제일 중요한 구역이 제일 은밀한 부분이 있고요. 항청은 지방의 양반들의 모임이 있는 장관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이 일종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기초의회 이렇게 기초단체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양반들이 모이는 그 지역의 일을 언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월 사또 수령이 그 지역의 여당대표라면 그쪽에는 야당이나 뭐 그런 그걸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향청이 지방의 양반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 다음에 질청이 뭐냐면 질청을 한글로는 질청이라고 썼는데 한자로 쓰면 지혈작자 해서 엣지도에는 작청이라고 원합니다. 지혈작인데 아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가 이 질청이에요. 아전들이 주로 쓰는 글자가 이두식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지혈작이니까 한자로는 작청이라고 쓰고 한글로 쓸 때는 질청이라고 읽었던 겁니다. 아전들이 일하는 근무처가 밖에 있고요. 수령이 일하는 근무처가 동원이고 그 안쪽에 보면 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원 안쪽에 내아라는 수령의 관사 살림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객사가 있고 향청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답사를 다녀오면 객사는 상당히 많이 파괴를 했는데 그래도 몇 군데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객사가 전주 객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동원은 그냥 동원이라고 적는데 여기에 전주 객사는 객사로 적지 않고 현판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남원에서도 용성관 이렇게 적듯이 풍패지휘관으로 적은 겁니다. 왜 풍패라고 하느냐 풍패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장기 둘 때 초나라랑 한나라랑 싸우지 않습니까? 초나라가 항우고 한나라 항고조 유방인데 항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떻습니까? 이성계가 전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풍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항고조 유방이 고향이 풍패듯이 조선의 풍패가 전주라고 생각해요. 전주. 그래서 객사라고 쓰지 않고 풍패지관으로 쓴 겁니다. 풍패지관. 그래서 풍패지관으로 쓰고 풍패의 고장이니까 전주업성의 남문이 풍을 써서 풍남문이 되는 거죠. 풍남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주 객사이고요. 그 다음에 동원 부분은 여기는 동원 부분은 여기입니다. 동원은 여러 군데 몇 군데 남아있는데 공주동원이 그 자리는 아닌데 공주반물관 근방에 옮겨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동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집 그런 뜻입니다. 동헌이 이렇게 있고요. 위치는 여기는 원래 아니었는데 옮겨져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내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동원 옆에 내아라가 있었는데 내아라가 뭐냐면 수령의 살림집이죠. 객사에서 충정서약을 하고 동원에서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내아라 또는 안내자를 써서 내아라고 하기도 하고 두입자를 써서 이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지역이 거기가 어디냐면 수령이 관사 살림집입니다. 나주에 가면 나주의 이제 곰탕집 앞에 보면 금성관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가 나주 객사 금성관이고 금성이 나주의 다른 지명이 됐으니까 금성관이고 나주곰탕 유명한 집 그 앞에 있는 게 금성관이고 거기에서 좀 더 왼쪽 길로 들어가면 금하큰이라는 집이 있는데 나주 목사 내악 금하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방 이후에도 나주 군수가 살기도 했다가 이사를 간 장소가 나주 내악 금하큰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건물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향청은 잘 안 남아있는데 지방 양반세가 좀 셌던 지역은 향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향청을 본 건 경상도 상주 경주도하기 상주할 때 상주에서 향청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상주 지도법이면 왕산이 그러니까 읍성 안에 중심부에 그려져 있는데 왕산공원 옆에 보면 향청이 있습니다. 객산은 이 건방에 있다가 북천 전역 유적지로 옮겨갔고요. 향청이 그 자리에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관광안내소가 향청 앞에 있어요. 중앙부에 향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남아있지 않은 지역이 7층입니다. 7층이 어떻게 보면 행정공무원의 역할을 했고 관하의 사물을 보던 장소가 7층인데 대부분 객산은 많이 사라지고 향근은 많이 나와있지만 7층이 남아있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거제에 제가 답사를 가면서 7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청 거제형 관청의 보석군문인데 거제 면 사무소가 옛날 관하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기승관이 객사인데 그 근방에 보면 이렇게 질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질청이 남아있는 것은 모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구례 지도를 보면 구례도 전라도 섬진강 구례 쪽도 보아도 그런 옛날 고섭들이 지도에는 잘 남아있는데 실제 답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구례 업성이 있고 여기에 섬진강이 이렇게 흐르겠죠. 이런 데는 지리산이겠죠. 지리산 천왕봉을 그렸겠죠. 그래서 보시면 좀 더 간략하게 안길적인 지도를 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구례 업성이 표시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봉성관이라고 큰 건물이 있죠. 여기가 당연히 객사에 있고 여기에 동원은 작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객사와 동원이 있고 아사 아사라고 한 게 뭐냐면은 내아 또는 이아라고 불린 수령의 살림집이었고요. 여기에 노비들이 있는 노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청이 지방 양반들이 모이는 향청이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옥 옥이 있습니다. 옥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읍성이고 읍성 밖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리산이 중요하니까 천왕봉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면 면 면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밖에 보시면 여기에 향교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직단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왕사가 성왕단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에 성안에는 그 다음에 성문 그 다음에 관악음물이 있고 성 밖에 향교 3단 일미라서 성왕단 여단 사직단 향교가 있는 그런 구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 나가면 여기나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 밖에 가면 고개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제원이 있고 이런 구도로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사직단은 한양은 도성안 여기는 성박 이렇게 보시고 향교는 성박 성균관은 도성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처음 답사를 가셔서도 지방 도시를 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방 도시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일단 자세하게 강릉이라든지 원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전주 나주를 다음 기회가 되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1872년 군현지도상으로 그 골들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강릉입니다. 강릉지도인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업성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시장이 있으면 중앙시장 남쪽이 있으면 남문시장 그러니까 서문시장 동문시장 남문시장은 옛날에 업성에서 성문이 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해안이니까 바다가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 길이 한양에서부터 관동대를 따라서 강릉으로 오는 길들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원주 지도를 보면 원주가 한때에는 원주가 강원도 감정이 있던 지역이었죠. 남한강 이런 지역들이 주변에 그려져 있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충주 충주 충주가 충청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중주 업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주 업성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 청주목 지도인데 청주도 보시면 여기에 업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업성이 그려져 있고 지금 청주는 무심천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쪽만 옛날 청주 지도에 동생하지만 지금은 더 넓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 전주 지도인데 전주 보시면 여기에 전주 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문들이 그려져 있고 이 부분이 전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주를 그린 겁니다. 나주는 전라에서 나주인데 여기에 보시면 나주 업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나주는 이제 택리지에 보면 작은 한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청계천처럼 업성 안으로 물이 흐르고 또 영산강이 이렇게 한강처럼 밖으로 빠져나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영산강에 배들이 그려져 있고요. 지도의 여백에다가 그 근처에 있는 영산강에서 서남에 있는 지도 섬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지도도 보시면 이렇게 업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성이 도시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경주 지도가 이렇고 그 다음에 상주도 보시면 이렇게 업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객사가 있고 객사는 다른 데 옮겨지지만 향청이 지금은 중앙부에 남아 있고 그 중앙부에 있는 산이 왕산입니다. 왕산금막에 보면 향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를 보실 때 한양과 지방 업성을 비교해서 보면 지방의 특징 지방의 산줄기 강줄기 그 다음에 한양의 특성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는 것이 서울만 보면 서울이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모형으로 업성중심 배치도를 머이에 기억해 두시면 지방 답사 어디를 가셔도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개별 도시들을 도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성도 경기도 순으로 한 번씩 각 도별로 업성이나 지역중심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산줄기 강줄기 나루 바다와 연결되는 지점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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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